클리어? 받아냈습니다. 야아! 자, 계속됐네 랠리. 자, 이용대! 대단해요! 최솔규의 서비스. 아, 받았어요. 드롭! 드롭! 성공시키는 김기정! 아, 드롭이 오면서? 13대 7. 김기정 높이 올려졌고요. 최솔규의 드롭샷. 이번엔 스매시. 유연성. 자, 핸드 클리어. 받아냈습니다. 야아! 이용대 특정 성공! 볼팀. 14대 7. 지금 이용대 선수의 수비 자세를 보면 공이 포인트 쪽으로 공이 오더라도 다 백핸드로 공을 걷어내고 있거든요. 이용대 서비스 이후에 바로 공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번엔 어떨지. 유연성. 최솔규.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대 득점 성공! 20대 12. 게임 포인트 12. 1세트에서는 1세트에서는 최솔규 선수만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바로 공격. 걸렸어요. 아아... 5, 5, 4. 5대 4가 됐습니다. 이용대 선수 한 번 잡은 그런 미끼는 안 놓치거든요. 네, 탑에서는. 이용대 선수는 어떻게든지 또 앞으로 들어와 있어요. 공을 치다 보면. 그래서 그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렇게 빼기가. 스매쉬. 이용대. 빈공간. 잘 노렸습니다. 10, 4, 6. 10대 6. 아, 호흡이 맞지 않았나요? 최솔규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뒤쪽으로. 이용대 스매쉬. 다시 한 번. 한 번 더. 앞으로 짧게. 드롭샷. 김기정. 김기정의 스매쉬. 오. 마지막이 좀 아쉬웠습니다. 김기정 선수. 4세대의 단식. 떠오르는 특별하면 또 허광희 선수도 있는데. 허광희 선수가 대팔에다가 자꾸 뭔가 쓰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랠리. 자, 이용대 대단해요. 들어왔습니다. 인이에요. 20대 18. 20.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18.